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한국 사회는 참 놀랍죠. 제가 젊은 날 알고 있던 한국 사회하고는 너무나 다르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변하는 거니까. 삼성의 여러분들 1980년대에 있었던 삼성맨들하고 지금 삼성맨들이 다를 거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사람하고 지금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니까 뭐 흥망승세라고 하지 않으면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쇄하고 하는 거가 조금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또 조금 더 세상사를 이렇게 좀 넓게 보게 되면 하나도 가슴 아픈 게 아닌 거죠. 그동안 한국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기회도 참 좋았고 다른 나라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만 깨어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슬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것처럼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여튼 놀라운 사회인 거죠. 사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사람들이 다르니까 어제 여기에 임근순 작가가 페미니즘, 피해자의식 이런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소개를 한 겁니다. 리블을 잡혀. 만들어진 피해의식. 한국 사회도 지금 내가 다 피해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피해자니까 다 학생들 이야기 들어야 되고 내가 특정 지역 출신이니까 다 우리한테 이익 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면 그거를 하도 예리하게 이야기를 하게 이걸 방송을 내보내니까 한 분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제 폐취인이기도 한 임근순 작가는 선거 공정성을 부정한 겁니다. 동양 사학자의 필력에 실망이 두터웠는데 선거 공정성 문제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뭐 그런 페이스북을 자주 들어가서 보는 것도 아닙니까 임근순 작가가 선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필요했는지 이게 신현님 씨 이야기를 보고 제가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근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거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임근순 작가의 다른 견해는 제가 높게 평가하지만 이 문제가 만일 사실이면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마침 이 이야기를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동양 사학자니까 문과 출입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거나 그런 부분에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견이 다른 데 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의견이 좀 다르구나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이제 임근순 작가가 무슨 글을 썼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면 그러니까 임근순 작가 글이 또 뭐 작가니까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거나 독설 같은 걸 쓰더라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사석에서 입만 열면 부정성 그 소리만 하는 부정성 그 광신도란 말도 있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올린 글입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지내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제가 지식인들이 외눈박이들이 많죠. 외눈박이들이 많은데 이제 사실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중립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임근순 작가가 뭐 선거부정하는 사람들이 광신도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사학자고 문과 출신이니까 숫자 같은 걸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중요한 것 같으면 알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셨지만 이게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특정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거든요. 이게 차이값입니다. 이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따르면은 관내 사전 투표자수나 당일 투표자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0의 3% 정도의 오차 범위가 아주 작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수평측이 전국의 한 245개 선거구입니다. 수직측이 이 위가 민주당 차이값 밑이 국민의힘의 차이값이거든요. 이 차이값이 10% 이상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동양사학자든 철학자든 관계없이 가방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에 표를 밀어넣어주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이 그래프를 숫자로 정리해 보게 되면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13% 나온 겁니다. 국힘당이 마이너스 12%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요즘 용어하는 표현으로 미친 수차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도 김민전 교수한테 입만 열면 부정선거 소리만 하는 부정선거 광신도란 말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우편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 우리의 건 민주당 수평축은 245개의 선거고 수직축은 차이값이 크기인 거죠. 이건 표를 집어넣어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한테 표를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좌우대칭의 표를 얼마나 집어넣어줬냐 이걸 두 개 합치면 되죠. 13% 12% 얼추 한 26% 정도의 사전투표자 수 26%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과학이라기보다도 그냥 숫자가 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다 눈을 감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외국민투표입니다. 이게 이제 제야 h님이 다 10년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입을 다문 겁니다. 대통령이야 지도층이 다 입을 다물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비용을 치를 겁니다. 제 이야기 그냥 흘러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이런 노인까지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까지 엄청난 비용을 치를 겁니다.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이 소위 사실을 묻고 거짓에 편성한 여러분들 국민들이 그냥 넘어간다? 천만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는 무엇까지 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더해 준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을 숫자를 분석하면 규칙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까 몇 표까지 대준지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2024년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종로구 사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8859명이 나왔는데 13289명이 나온 것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표를 몇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까 4430표를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이 두 사람 올 때마다 한 장씩 표가 돼지게 전산 조작하고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그림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표를 얼마나 집어넣은지까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서울시 종로구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조전혁 후보가 1154표를 이겼는데 표를 여러분 얼마나 더해 줬습니까 4430표를 더해 가지고 3276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최악에 대해서 얼마나 앞으로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안 다루지 않습니까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오늘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임근순 작가 김민전 위원 보고 정신 나간 여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회 현안의 80%는 선거 부정 때문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씨나 이런 것이 왜 저렇게 문제가 꼽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하죠 세상사 여러분 저는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훨씬 더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은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젊은 날에 술을 많이 마시고 나면은 장사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비용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젊은 날 인생을 낭비하고 나면 비용이 돌아오잖아요 그냥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부정의함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치우게 될지 저는 진짜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눈앞에 이게 여러분 연연이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이렇게 당신들 이렇게 가면은 진짜 당신들 고생한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뭐 별로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구한말에 나라 팔아먹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닙니까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뭐 별로 생각했겠으면 지 눈앞에 배불리는 것밖에 생각 안 할 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식인 가운데 외눈박이가 많으니까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 추구하는 그런 열망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고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든 간에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바꾼 겁니다 자기 나라 문제를 자기가 해결 못하는데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가 좀 안 좋고 이런 것은 다 이런 문제에 비하게 되면은 뭐가 이런 하나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초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전부가 다 가짜들이 뭡니까 그게 힘주고 다니는 세상인데 뭐가 또 돌아가겠습니까 앞으로 지금이라도 그래도 좀 낫죠 윤 대통령이라고 있으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뭐 그래도 상식은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이런 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모든 게 여러분 정상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